엘리가 간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세상에! 설탕을 이렇게 만든다! 엄청나! 엄청나! 방황인데! 엄마! 엄마! 멋있지? 캔디르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엄청나! 친구들! 안녕! 엘리! 꼬마 캐리! 꼬마 캐리! 짜자잔! 이거 봐라! 예뻐요! 그래 그거 너 가져! 맞다! 꼬마 캐리! 오늘은 말이지! 널 닮은 사탕을 직접 만들어볼거야! 뭐? 꼬마 캐리 닮은 사탕? 꼬마 엘리도 만들거고 꼬마 캐빈도 만들거야! 그걸 직접 만드는거에요?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가볼까? 좋아! 엘리가 간다! 초코 태바사 이거 내가 어떻게 먹을거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안되겠다 우리 빨리 들어가자 꼬마캐리 이 달콤한 향기 어떡해 이 향기가 내 방안에서 계속 났으면 정말 좋겠다 맞아 나 여기서 살고싶어 이런 냄새가 있어 우리 빨리 사탕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있잖아요 꼬마캐리 닮은 사탕 좀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들어가자 우와 뭐야 근데 꼬마캐리는 노랑색이 아닌데 맞아 나는 분홍색인데 이거 엘리 만드는거 아니에요 그런가? 여기다 색깔 넣는건가 봐 그렇구나 핑크색이 되는거야 역시 역시 우와 이게 그러면 전체 다 분홍색으로 바뀌는거에요? 여기가 전체가? 네 여기 이제 탈색도 들어가서 아 꼬마캐리 얼굴 색깔인가 봐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응 친구들 사탕을 그냥 만드는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만드는거에요 완전히 이거 숙지 공부하는거 같아 그러니까 숙지 공부하는거 같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진짜 엄청나 갑자기 검정색깔이 다 뜯었어 우와 뭐에요 꼬마캐리 이렇게 실제 보니깐 어때? 어 진짜 있잖아 나는 나중에 사탕 만드는 사람이 되고싶어 갑자기 이렇게 달콤한 냄새 쪼개서 살고싶어 그건 나도 그렇구나 그치 친구들 그만큼 꼬마캐리 꿈이 바뀔 정도로 진짜 신기하고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탕 만드시는 분들은 따로 어떻게 불러요? 전 나중에 사탕 만드는 사람이 될거거든 아 아 아 어 뭐야 뭐야 어머 어 우리깐 지금 방금전에 예쁘게 이거 색칠해서 했는데 갑자기 잘라버렸어 어 저러면 안되는데 아 사탕 못만드나보다 어떡해 부서졌어 갑자기 저게 뭐야 우와 우와 이번에는 친구들 그냥 막 이렇게 온몸으로 눌러버리시는데요 방금전에 예쁘게 만든걸 음 근데 꼬마캐는 응 저거 봐 너무 예쁘게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좀 이상해 맞아 정확해서 꼬마캐리 얼굴이 나오긴 하는건가요 이제 안될거 같지 않아 좀 믿어보자 그래도 그래그래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설탕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색깔이 조금 연해져요. 이 설탕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아 이게 색깔이 좀 더 옅어지는구나. 이게 점점 핑크색이 됐다.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입힌 다음에 그 색대로 반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반죽. 반죽하는 거구나. 어때 어때 신기하지. 이게 막 쭉쭉 늘어 쭉쭉. 우와. 근데 이게 있었나. 힘이 엄청 세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세질 것 같아.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그 상태로 조금만 띄어서 못 주시나요. 아 주실 수 있어. 저도요. 주신대 주신대 주신대.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친구들. 방금 전에 이렇게 반죽한 사탕이에요. 근데 약간 따뜻해요. 따뜻해요. 자. 다시 한번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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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와. 친구들. 어. 어둑어둑 소리. 우와. 어때요. 진짜 맛있다. 꼬마켓 너도. 아.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우와. 우와. 너무 맛있구나. 이게. 딸기맛 사탕인데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왜냐. 신기한 게 따뜻한데. 바로 쭉 먹자마자. 맞아. 원래 사탕대로 딱딱해졌어요. 아삭아삭 소리가 났어. 바삭바삭바삭. 어머 어머 어머. 친구들 귀에 보여요. 귀에 보여요. 우와. 엄청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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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엄청나. 엄청나. 세상에. 사탕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우와. 엄청나다. 진짜. 우와. 친구들 이거는 사탕이 아니라 지금은 좀 약간 그 막 떡 같지 않아요? 떡. 그치. 그거 같아. 국수. 그렇네. 그렇네. 빼빼로. 빼빼로 같지. 진짜. 빼빼로 같네. 응. 아 진짜 이제. 이거 케리 눈이래. 제 눈이 이렇게 길어서 원래. 원래 2번 했는데. 캔디 메이크업님.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굴리시는 거예요? 네. 김밥 싸는 원리. 김밥 싸는 원리. 김밥? 원래 길게 싸잖아요. 네네. 그리고 싸려면 밥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캐리야. 꼬마 캐리야.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꼬마 캐리. 캔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눈이 엄청 많이 생기겠네. 그렇지. 엄청 무섭잖아. 아니지. 꼬마 캐리 사탕이 많아지는 거지. 아 기록도 끝나. 그렇지. 아 참. 지금 있잖아. 친구들 분홍 색깔 저거는 뭔지 알아요? 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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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띠. 우와.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이거는 이비일 거예요. 아 이비예요. 아 이비예요. 멀티가 아니었어. 멀티가 아니었어. 이미였어. 이미였어. 멀티가 아니었어. 맞아 맞아. 볼터치. 와 진짜 최고 최고. 그렇게 될 거라니깐 걱정하지 마세요. 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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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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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메이커님 전 소녀랍니다. 지금 만드는 곳은 여기 우리 꼬마 캐리 이쪽 머리예요. 여기요. 거기 아니지. 어디야. 요거? 그래 여기. 아니 요거. 재밌다. 어 근데 친구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꼬마 캐리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도 맛있다. 맛있긴 해. 맛있긴 해. 어머 어머. 잠깐만. 고맙게. 우와. 엄청나. 우와. 대박. 우와. 안돼요. 안돼요. 그렇게 만들하지 말아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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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시다! 와 이쁘다! 예쁘네 진짜! 어머 잠깐만! 왜!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주네요! 어... 친구들..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엄마! 고막해 주세요! 고막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 어? 어? 뭐야? 어? 어머 잠깐만 뭐야? 저기요 저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거 왜 이렇게 왜왜왜 우와 친구들 여기 뭐야? 우와 꿈버킹이 조금만 꿈버킹이야 미니로 나왔어 미니 우와 이거 엄청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쭉쭉쭉쭉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쭉쭉 땡기는 거 엘리가 해봐도 돼요? 네 해보셨어요 오 진짜요? 잠깐만 고기 있어봐 내가 해볼게 강리야 엘리 성경야 와우 자 이렇게 돌리면서 우와 동그라미를 만들어야지 동그라미를 우와 친구들 이거 봐요 엘리가 지금 아 진짜 자 꼬막캐리 나 이거 했다 꼬막캐리 간다 안되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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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계속 가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따라주시면 돼요 잠깐만 자 꼬마 캐리 간다 오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야 야 야 우와 너무 잘 있는 거 아니니까? 미안해 이거는 뭐 먹으면서 근데 엘리가 자르는 거는 잘 못 할 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멋있지 친구들 지금 엘리가 직접 캔디를 만들고 있어요 요호 끊임없이 나와 그렇지 와 그럼 이게 총 몇 개의 캔디가 나오는 거야? 본격적으로 사탕이 되는 시간이야 어디야 이제 여기야 자 이리 와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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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우와 우와 친구들 이거 봐요 진짜 신기하다 엄청나 진짜 엄청나다 이야 친구들 여기 봐요 꼬마 캐리 꼬마 캐리 꼬마 캐리 꼬마 캐리 꼬마 캐리 꼬마 캐리 여기 봐도 꼬마 캐리 자그리봐도 꼬마 캐리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우와 진짜 귀여워 최고 최고 갑니다 자 출발 좋 lantern 가빈 이게 또 완전 재밌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 내가 봤어 응 맞아요 맞아요 내가 찍는 것을 hesitate 이제 그럼 꼬마켈린 응 너가 한번 해볼래? 잘紹 좋았어 자 화이팅 잠깐만 꼬마켈린 왜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서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또 또 오세요 또 꼬마켈린 자 이거는 이게 근데 어렵다 그래 어려워 이거 이거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다 근데 꼬마 캐리 너는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꼬마일리랑 꼬마 캐비는 서운하겠다 선생님 저희 얘네들은 막대사탕으로 크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되는 게 없구나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없다 대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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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니에요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조단 똑같죠 똑같죠 꼬마일리야 꼬마일리랑 꼬마캐민이 엄청 좋아하겠지 자 그럼 꼬마캐리 꼬마일리에게 영상편지 됐잖아 꼬마일리 안녕 우리가 이거 여기와가지고 니 얼굴을 만들었어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었어 이것도 이거 맛있겠지 조금만 기다려 꼬마캐빈에게 꼬마캐빈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사탕을 만들었어 너가 이거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걸 빨리 너한테 배달해주러 갈게 기다려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꼬마캐리와 함께 수제사탕을 직접 만들어서 냠냠냠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꼬마캐리는 어땠어? 응 내 얼굴을 사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신기했어 그럼 엘리와 꼬마캐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곳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게요 엘리가 간다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엘리랑 꼬마캐리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친구들 방금 전에 엘리랑 꼬마캐리가 직접 만든 이 수제캔디를 50명의 친구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번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캐리TV 앱을 다운받는다 두번째 엘리가 간다 구독 버튼을 누른다 세번째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네번째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누른 뒤 다른 친구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다섯번째 엘리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발표는 2월 5일 캐리TV 앱에서 확인하세요 아 그리고 친구들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종 버튼 잊지 마세요 종 버튼을 누르면 엘리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볼 수가 있답니다 그럼 친구들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